어렸을 적 몇 명 안되는 나를 좋아해준 친구들에게 눈길 주지 않았어 그랬던 내가 조조하고 조급하고 그럴 줄 누가 알았니 몇 통 안되는 네가 보낸 문자 보고 또 보고 되풀이하고 있어 얼굴을 못 보니 마음을 못 읽어 답장은 왜 이리 짧게만 보내니 시간이 없는지 마음이 없는지 내가 널 너무 보채고 괴롭히니 마음이 없는지 그냥 바쁜 건지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못하지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못하지 내가 이렇게 안절부 jag 그랬던 내가 조조하고 조급하고 그럴 줄 누가 알았니 집중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해 가슴 안구석이 자꾸 허전해서 얼굴을 못 보니 마음을 못 읽어 답장은 왜 이리 짧게만 보내니 시간이 없는지 다음이 없는지 내가 널 너무 고채고 괴롭히니 마음이 없는지 그냥 바쁜 건지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내가 바라는 거 별거 아니잖아 말이 있다면 정말 아낀다면 나라면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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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